오늘은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를 향해서 엄마를 얼마나 사랑해? 아빠를 얼마나 사랑해? 라고 물으면 아이는 양손을 활짝 펴면서 말하죠. 이만큼 사랑해? 라고 말을 합니다. 어린 아이가 양손을 펼쳐본다 한들 그 크기가 얼마나 크겠습니까만 그래도 아이 입장에서는 가장 사랑한다는 표현을 손을 활짝 펴면서 이만큼 사랑해?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찬양했던 찬송가 304장 찬양 가사를 보면 그 끝인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가사가 있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설령 표현한다고 해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 1서 3장 1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복잡하게 이렇쿵 저렇쿵 설명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탄사와 함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걸음을 맞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로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일일이 열거하기보다 이렇게 간략하게 명확하게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감탄사를 넣어서 선언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서 보라라고 하는 이 말은 이데테라고 하는 헬라우인데요. 누군가에게 집중하여 생각해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집중하여 생각해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이 말씀에 어떠한 사랑 여러분 이 어떠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포타펜이라고 하는 이 헬라우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쓰일 때는 대체로 놀라움을 말할 때 경탄을 묘사할 때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런 점에서 요한은 수신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 감탄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었는지를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또 떠오르게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세상을 향한 사랑을 구구절절 설명하기보다 그저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면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단어에는 하나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이 다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씀과 오늘 본문 요한일서에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라는 말씀은 모두 다 하나님의 증량할 수 없는 사랑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증량할 수 없는 사랑은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놀라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어떠한 사랑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그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이 요한일서 4장 1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사랑 그것은 그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사실 앞에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요한의 마음이 얼마나 벅차오르고 감동적이었는지 서술문이 아니라 감탄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주셨어요. 도무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해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예정하사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기 위해서 그저 말씀 한마디로 쉽게 이루신 게 아니에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대가 지부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너무나도 큰 희생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도무지 우리의 지성으로나 아니면 논리나 이것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내 머리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한 강도가 칼을 들고 여러분의 집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목에 칼을 대면서 협박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너무 놀란 여러분이 강도에게 말합니다. 뭐라도 원하는 것 다 가져가도 좋으니 그저 목숨은 해야지 말아달라. 그런데 이 강도는 말합니다. 나에게는 어떤 돈이나 보물도 필요치 않다. 내가 필요한 건 당신의 아들이다. 내가 당신 아들 데려가겠다라고 말한다면 순순히 아들을 내어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열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도무지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그저 감격할 뿐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 그저 감격스러울 뿐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어. 어두움의 자식을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자를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의의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요한은 일반적인 서술구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지 않았고 감탄하며 선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성을 통원해서 표현할 수가 없고 논리를 다 해서 설명하기에 너무나 부족해서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감탄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단순히 알고 있다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느껴지고 내 안에 작동하고 그 감동과 감격을 담아 구원의 감격을 선언한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동입니까? 그리고 그 감탄을 담은 표현 이후에 확정적인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크로하도다. 우리가 크로하도다. 여기에서 우리가 크로하도다라는 말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은 자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기에는 도무지 자격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 여러분 잘 아시죠? 누가 보면 15장에 나와 있죠. 아버지를 떠나갑니다. 자기 멋대로 삽니다. 늦게나마 후회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고 결심을 하죠. 그런데 그보다도 더 오랜 기간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 아들을 발견하고 뛰어 달려와 안아주십니다. 그때 둘째 아들이 너무 염치가 없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보면 15장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고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라고 하는 자격 받을 만한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허랑방탕한 둘째 아들처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 살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떠나 살았던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도무지 우리의 모습으로는 아들로서의 자격이 없고 그저 품꾼 하나로 받아주셔도 감사를 더인데 우리를 아들로 받아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받으신 게 아니라 아들로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큰 특권이며 감동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사도 요한도 우리를 하나님의 찬여로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감탄하며 선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냉랭할 때를 보면 대체로 구원의 감동이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타성에 젖을 때를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데에도 전혀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감격을 가졌을 때는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만 불러도 그냥 눈물이 났는데 어느 순간 감동의 눈물이 점점 메말라 버렸어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웠는데 그 감동은 사라져버리고 타성에 젖은 종교심만 남아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위험신호가 켜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그 안에 감동이 있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지금과 장래의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다시 오실 그 장래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어떤 모습이 어떤 영광인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외형이 갑자기 예수님 믿고 나서 달라졌거나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뭐 이마에나 몸에 어떤 표시를 받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장래에는 장래에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주님과 같아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과 같아진다라는 말은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의 광채를 직접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은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빌리뽀서에서도 그렇게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빌리뽀서 3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장래의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모습은 완전한 모습은 아닙니다.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늘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미완성 아직이라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죄도 많이 짓고 때로는 무기력하게 살아가기도 하고 세상 사람보다 별로 나아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완벽하고 완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았지만 아직도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 있어요. 하지만 성도의 미래, 성도의 장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구원의 영광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부족한 현재와 하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될 완전한 영광과 영화 그 미래에 주어지는 그 영화를 사이에서 그 사이에서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좀 어려운 표현으로 말하면 이 종말론적 긴장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간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의롭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걸 칭의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의롭게 된 우리이지만 이 땅에 살아갈 때는 부족함이 많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이걸 성화라고 합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전하고 거룩한 존재가 되는 그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의롭다 여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비록 부족함이 많지만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 속에 살다가 앞으로 장래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루실 영화의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어떤 의미의 말씀입니까? 먼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는요 앞에서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소망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가 그와 같이 되고 예수님을 친히 볼 것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는 거예요. 완전한 영광과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될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될 영광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향해서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죄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설명을 해요. 무엇보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니 죄는 불법이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다시 한 번 또 말씀해 줍니다. 5절 말씀에 그가 예수님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하니 그에게는 예수님께는 죄가 없느니라.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그 부분을 강조하면서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면 죄를 범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였다고도 말씀하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대단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말씀을 우리는 반복적으로 들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죄를 짓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마귀에 속한 자라는 말씀을 들으면 구원, 복음에 대한 메시지와는 좀 동떨어진 내용 같습니다. 10절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그런 내용이죠.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런 류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부담이 돼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갑자기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말씀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은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따릅니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죄를 짓지도 못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이제 죄 지었으니까 마귀의 자녀로 소속이 바뀐다는 말도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했다고 다시 소속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완전히 의인이 되어 죄를 짓지도 못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 짓고 살잖아요. 예수님을 믿고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하면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죄의 종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식 수술을 하신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의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거나 더 이상 마귀의 종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죄 아래서 종로로 타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게다가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혼과 육을 분리해서 극단적인 이원론자들에 해당하는데요. 그들은 영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왔지만 육체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하면서 육체는 어떤 죄의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당시에 성도들이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죄의 심각성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살아야 하고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죄에 거해서는 안 됩니다. 이 거한다는 말은 죄 안에 머물러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담고 그 구체적인 삶,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를 멀리해야 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의의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과 함께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적극적으로 의의를 행해야 하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 두 가지를 함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은요. 완전하지가 않아서 여전히 미운 감정이 있는 경우도 있고 마음이요.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미운 감정이 더 큰 죄악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이 죄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용서를 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즐기거나 적극적으로 죄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는 불법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구원받은 후에도 죄를 저지르고 그렇긴 합니다만 그때마다 우리는 회개하면서 나의 죄악을 인정하고 죄가 습관화되지 않도록 몸부림을 쳐야 하며 죄의 자리를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소속을 알고 죄를 가까이 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죄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더욱더 사모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 성화의 이 과정을 거쳐가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예수님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구는 합니다.